제 짐작에 선거와 관련된 혹시 키워드입니까? 네, 맞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키워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미래와도 관련된 키워드이기도 하죠.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했다. 별 얘기 아니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5일 오후에 제주를 찾아서 제주 8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공약을 보면 관광과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로 짜여졌다. 그런 평가 또 나오고 있고요. 이쯤 이런 질문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많이 됐는데 그래서 제주도민들 행복해졌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답이 좀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고요.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진실의 역사를 다시 기술하겠다. 이 표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이 4.3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어떤 입장을 피력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정말 눈시울을 불평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빛이나 각도에 따라서 눈시울이 붉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후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못 봤다. 개인적인 느낌이잖아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김재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요즘 글쎄 뉴스가 거의 다 선거 얘기라서 제 짐작에 선거와 관련된 혹시 키워드입니까? 네 맞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키워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미래와도 관련된 키워드이기도 하죠.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했다. 별 얘기 아니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윤석열이 그리는 제주입니다. 아 윤석열 후보가 제주를 왔다 갔죠. 그 관련된 얘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5일 오후에 제주를 찾아서 제주 8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공약을 보면 관광과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로 짜여졌다. 그런 평가 또 나오고 있고요. 제주 특별자치도의 비전인 청정과 공존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은 좀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 그러니까 돈 버는 사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경제라는 것 다양한 측면들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처럼 산업화 시대는 넘어섰기 때문에 경제를 말하는 것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내거는 경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대체로 대형 개발사업, 토건사업으로 지역 경기를 부흥시키겠다.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함의를 상당히 많이 내포합니다. 말하자면 좀 부자되게 해주겠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광고 생각납니다. 부자되세요라는 광고. 어쨌거나 이게 선거 때마다 통하니까 개발사업 공약들을 내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제주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주지역 개발 지난 10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대형사업들 많이 추진되었고요. 이쯤 이런 질문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많이 됐는데 그래서 제주도민들 행복해졌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답 좀처럼 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덜 돼서 아직 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건 시각이 다르니까. 어쨌거나 쓰레기 문제, 하수처리 문제, 교통, 주차 문제 그리고 더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 문제도 있고요. 개발은 되었다지만 서민들에게 그리고 농민들에게 그 개발이익이 돌아갔을까? 그런 질문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좀 멘붕, 멘탈 붕괴라고 하는데 멘붕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어쨌거나 사실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라는 것이 낙수 효과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짜여지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만큼 크게 활성화돼야지 떨어지는 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일반 서민들에게도 효과가 돌아갔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얘기하셨는데 청년들은 왜요? 최근 10여 년간 제주 지역 개발 붐이 일면서 땅값 그리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땅 팔아서 돈 방석에 앉은 어른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는데요. 우리 집은 아니고 다 어떻게 보면 다 옆집이고 또 옆집 안 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 청년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자기 집 장만하는 것 더 어려졌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집 장만하는 것 어려워졌는데요. 제주 지역 평균 임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값만 치솟아 올랐으니 청년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는 그런 미래 그렇게 쉽지만은 않게 된 겁니다. 오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단 제주 지역의 현실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 제주와 관련된 8대 공약을 내걸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제주의 현실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그런 고민이 담겼을까 하고 지켜봤는데요. 지난 5일 윤석열 후보는 제주 퍼시픽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필승결의회에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번영을 위한다면서 8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 첫째로 관광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서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 서비스, 그리고 제주관광 디지털 플랫폼 통합 포털화, 관광 스타트업 육성, 해양 레저관광 특화 등의 어떤 체험 및 체류 중심의 6차 산업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공항 복합 도시, 말하자면 에어시티, 스마트 혁신, 항공물류 지구를 조성해서 제주도 동부 지역의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들 중에서 명확하게 제2공항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은 사람은 지금 심상정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는 정반대 얘기지만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 여론도 반대가 우세했던 것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거를 맞아서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들에서도 제2공항 반대 여론이 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뜻이야 어쨌든 이렇게 제2공항을 추진하고 제주도를 개발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의 동부 지역에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하겠다. 즉 제2공항 배후도시를 개발하겠다.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기라고 반대가 조금 우세하게 나왔는데 압도적인 반대는 아니었었고 약간의 우세 정도 나왔었고요. 지난 저희는 제주 MBC니까 제주 MBC 관련된 여론조사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도 사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반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나저나 지금 새로운 경제축 제2공항 배후도시 이거는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입지 발표 당시 에어시티를 조성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벌써 2015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연장성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윤 후보가 이번에 제시한 제주 관련 공약들 결국 원희룡 전 지사의 어떤 고민들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니냐.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원희룡 전 지사가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강정마을 그리고 해군기지를 방문했거든요. 이런 행보. 원 전 지사가 이번 윤 후보 제주 공약들과의 일정들을 적극 관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아무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2공항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초대형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신항만을 만들겠다. 이것도 공약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초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제주 신항만을 만들어서 복합해양, 레저관광, 허브항만으로 조성하고 대후부지를 해양관광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굉장히 영어들이 요새 많이 쓰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탑동 앞바다를 매립하고 초대형 신항만을 만들어서 매립한 자리에 호텔 등 여러 관광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해양 레저 시설도 만들겠다는 건데요. 현재 이미 신항만 건설계획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탑동 앞바다에 가서 보시면요. 탑동에서 가서 이 뻥 뚫린 바다를 보겠다. 그렇게 마음 갖고 가서 바라보면 탑동 방파제 바로 앞에 시멘트 테트라포트만 보입니다. 방파제 몇십 미터 한 50미터 안쪽일까요? 떨어진 바다에 테트라포트만 흔히 산발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탑동 방파제를 따라서 쭉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파제 앞에 다시 방파제를 또 쌓아둔 건데요. 탑동 광장, 제주 시민의 휴식 공간이지 않습니까?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그렇게 보기 휴식을 취하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건 김 기자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발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파제 앞에 또 방파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신항만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제주도는 태풍 때 파도가 탑동 방파제를 넘어오는 월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 방파제 밖 방파제를 조성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등에 나오는 제주 신항만 조감도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탑동 방파제와 신항만 사이에 공간을 띄우는데요. 이게 지금 방파제와 일치합니다. 월파 피해를 명분으로 해서 신항만 건설을 위한 사전적인 작업을 해두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신항만 조성은 이렇듯 공약으로 내갈 것도 없이 현재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공약으로 내건 건 제주 지역의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하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했다. 다시 한 번 피력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다진 것이다. 뭐 글쎄요. 해석에 따라서 그런 메시지를 당연히 던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토건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이런 공약이 나올 때면 그 사업이 누구의 배를 불릴 것인가. 그런 관심이 모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요. 수조원, 수십조원을 투입한 사업들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토건 사업,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업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원희룡 전 지사가 적극 천농했던 4대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었는데요. 결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같은 대형 토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견제를 견인한다는 그런 구상이 정말 서민들의 삶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또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그 당시였나요? 운나라에 망치 소리가 울리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쨌거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형 토건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부응하겠다는 계획까지는 그건 좋다고 치는데 그것이 과연 서민들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되는 사업이냐에 대한 검토는 좀 없거나 부족하다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분배의 문제 검토가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제주신항망 같은 경우 현재 탑동 광장 면적의 10배 약 20배 가까이 되는 탑동 앞바다를 시멘트로 메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호텔 등을 짓고 초대형 크루즈도 접안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사업 역시 도민 공론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문제로 또 도민 갈등 심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와 제주 도정이 결정 먼저 하고 나중에 갈등 불거지는 이런 반복되는 이 같은 길을 가는 것보다 도민 여론을 물어가면서 공론화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윤석열 후보는 신항망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와서 제주 관련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오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공약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전기차 분야 산업 생태계와 5G 기반 드롱 지구를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주형 메디컬푸드, K-뷰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암해수 활용 다각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등을 내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제주 사상과 관련해서 또 공약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겠죠. 현재 제주의 가장 큰 사안이기도 하고요. 제주 사상과 관련해서는 법률, 제도, 예산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 등으로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고령유족 요양시설, 유족회 복지센터,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좀 눈길이 갔는데요. 윤 후보는 해방 전후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정리해서 진실의 역사로 다시 기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실의 역사로 다시 기술하겠다. 지금 정명이 안 내려진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다시 기술하겠다. 이 말의 의미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고요.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진실의 역사를 다시 기술하겠다. 이 표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이 4.3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어떤 입장을 피력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량 비석 관련되겠다는 그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긴 한데 명확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공약이 있었습니까? 네. 환경문제 또 하나가 제시가 됐습니다. 2030년까지 쓰레기 없는 섬을 실현하겠다면서 하수처리장 개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그리고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 폐기물 재자완화 순환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도 대부분 제주에서 이미 계획 중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요. 제주대학병원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녀문화의 전당, 제주세계지질공원센터, 알뜰의 비행장 주변 평화의 공항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넘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지금 윤 후보의 제주 일정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부분이 서귀포 강정마을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론이 됐습니다.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가 이제는 미군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드나드는 군사기지, 군사 요충지가 된 상황인데요. 즉, 중국이 예의주시하는 그런 섬이 된 셈인데요. 그런데 윤 후보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그런 중국을 자칫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멸콩, 멸치콩, 멸콩 논란도 좀 이뤘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제주 지역 경기 침체의 시작점. 언제였는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점이 아닙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에서 이때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거든요, 당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겨냥해서 상대하던 업체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죠. 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사드 추가 배치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네. 강정마을에 와서 사드 제주도는 제주도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긴 소용이 없습니다. 배치에도. 네. 나중에 혹여 사드 추가 배치가 되면 대중관계는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윤 후보는 제주 신앙에 초대형 크루즈가 접안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다시 활성화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제주 지역 크루즈 관광, 이 역시 중국 시장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조금 엇박자가 될 수 있다. 사드 배치와 크루즈를 통한 경기 부양.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론됐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관련된 발언하면서 눈시울을 불켰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도 윤석열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눈시울을 불켰다. 그런 취지의 제목 기사를 보고 의아해서 기자회견장에 직접 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윤 후보가 정말 눈시울을 불켰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건 잘 못 느꼈다.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잖아요. 빛이나 각도에 따라서 눈시울이 붉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후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못 봤다. 그런 답은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시선에 따라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처가 많은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거론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노무현 지지자들 중에서 더러 다소 분노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노 전 대통령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하는 것을 고독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윤 후보가 평가했는데. 네. 그건 도민들의 관심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야기 마칠 건데 이재명 후보 관련된 내용도 같이 오셨는데 어차피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죠.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입니다.